뚜아! 뚜아지! 티비 넷튠게임 안녕하세요 어디는 먹을까요? 궁금하죠? 저는 뚜아뚜지예요 알고 있는데요? 안 궁금한데요? 너네 뚜지는 머리가 길고 뚜아는 머리가 짧잖아 어때? 예뻐 예뻐요 뚜아도 긴 머리 하고 싶어요? 네 그러면 우리 서로의 머리를 한번 바꿔서 변신해 볼까? 네 뚜지도 단발머리 하고 싶어요? 네 뚜아도 긴 머리 하고 싶어요? 네 그러면 변신해 보자 변신? 네 진짜? 안 바뀌었는데요? 다시 한번 변신! 변신을 외쳐야 돼요 변신! 네 둘 셋 띠용 머리 스타일이 바뀌었네요? 네 네 아빠가 불러볼게요 네 뚜지야 네 뚜아야 네 뚜아야 네 너가 뚜지예요? 네 머리를 길게 해봤는데 어때요? 좋아요 뚜지는 머리 잘라봤는데 어때요? 좋아요 시원해요? 네 그럼 앞으로 머리 이렇게 해야되나? 네 너 머리 길러줄까? 응 긴 머리가 좋아? 긴 머리가 왜 좋아요? 좋아서요 나 공주 될라고요 하나 둘 셋 체크 하나 둘 셋 체크 어? 머리 뭐야? 뭐야? 어떻게 된거야? 도와주세요 뭐야 이 얘기 아줌마 뭐예요 저게? 이거 뭐야? 아니 어디서 쥐어 뜯기고 왔어요? 쥐어 뜯기고 왔어요? 쥐어 뜯겨 야 이 자식아 쥐어 뜯겼어요 쥐어 뜯겼어요 쥐어 뜯겼어요 쥐어 뜯겼어요 자 엄마가 제대로 변신시켜준대요 앉으세요 어? 공주님 침 흘리는 공주님이세요? 네 왜 이렇게 침을 흘리세요? 아 저는 치킨 침했어요 아 침했어요 머리 기니까 공주님 되니까 좋아요? 네 근데 왜 안돼지? 이거 왜 안 되지? 넌 이제 BEGOSIE 너 머리가 커서 안 된대 다시.. 다시 엄마요 바꿔서 했어? 흐uet 움직이면 안돼 이제 알았지? 공주님 움직이기 잘하세요 예 왜요? 머리 앞으로 계속 길러줄까요? 진짜요? 그럼 진짜 길러준다 엄마한테 얘기해서? 진짜 이제 몽시리 안 할 거예요? 네 우리 뚜아는 몽시리가 잘 어울리는데? 난 몽시리 안 해요 나 지금 바빠요 나 몽시리 안 할 거예요 넌 지금 몽시리인데? 응 에이 하하하하 알았어 알았어 자 그러면 너희들 머리로 서로 바꿨잖아 뚜지는 짧은 머리 몽시리 해보고 뚜아는 긴 머리 해보고 어땠어요? 괜찮았어요 너도 머리 길러줄까? 네 너는 머리 잘라줄까? 아니요 머리 긴 머리가 좋아? 네 그럼 둘 다 머리 길러까? 네 그래 길러지 뭐 뚜아도 머리 길리는 게 되게 잘 어울린다 공주같으네 아니요? 너 되게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? 너는 청순한 일본 뭐 그런 여주인공 그런 거 같아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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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가 가 너 행동도 여성스러워졌네 뚜아는 아 이거 웃는 거야 또 아유 이렇게 부끄럽게 이렇게 웃는 거야? 이렇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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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새끼 머리 길러줘야 되겠다 응 머리 길러보자 그럼 이제 응 알았지? 나는요 그런데 나 알았어 너도 나 봉이야 너 머리 이렇게 잘 어울린다 응? 나는! 응 뽕 뽕 뽕이야? 뭐가 뽕이야? 막키자 다 Мыpost이 다 de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